바이올렛씨 바이올렛씨와 함께 나가라고요 혼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대장님께서는 신중하시다니까요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네,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싸워볼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번에는 저도 좀 화가 났거든요 위상능력자의 투넬 제로로 써서 로봇을 만들다니 이런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나가서 싸우겠어요 자료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게 꽤나 적극적인 분이군요 그, 그랬나요? 눈앞의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이 된 거겠죠 바람직한 클로저의 자세예요 역시 당신도 클로저로군요 클로저처럼 보이나요? 제가?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클로저인지 클로저다운 게 뭔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 눈엔 이미 당신이 어엿한 클로저로 보이니까 그런가요? 뭐, 나쁜 기분은 아니네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그럼 같이 지휘본부를 방어해요 뭐, 잘 부탁드릴게요 바이올렛씨 먼저 출발하세요 저도 곧 뒤따라 갈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지지는 마